1시간 후 2시간 후 마린아 응 자 으음 우유 마시고 더 자 응 어젯밤에 좀 썼어? 응 예영이가 사고를 고우니까 너도 든든하게 좀 먹어 힘나게 나야 뭐 언제나 입맛이야 좋지 니네 감독은 별거 중이라며? 응? 그새 예영이가 말했어? 니 오빠한테 들었어 어이 진짜 왜 별거 중이라는 거야? 나야 모르지 남의 가정사 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뭐 그.. 그렇겠지 뭐 근데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어 너? 아유 뭐 좋은 얘기라고 감독님 사생활 사생활도 사람 중요해 사람만큼 작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유 내 손으로 작품 쓰는 거요 내 사생활만 반듯하면 돼 니 친구들 중에 미혼 몇 명이나 남았어? 나까지 셋? 어떡하든 이번 거 꼭 성공시켜 그럼 내가 니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뭐 별어? 고마워? 진정한 이렇게 생각해.. 고마워..